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관위 사무총장이 분명히 입장을 밝혔네요.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부정의혹 뿌리 뽑을까 일단 부정한 거 처벌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잘하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선거 부정을 한 사람들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는 것 자정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제사명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여주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또 부정선거 시비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모든 사전투표함의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시범 실시를 해봤고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시범 실시를 했는데 놀랍게도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선거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을 7.55%로 부풀려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였는데 그걸 22%로 뻥튀게 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55% 부풀리고 거기 삭부한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 37,771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거소투표 득표수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모두 다 발각된 조작 행태인 겁니다. 그런데 무슨 cctv로 24시간 공개했다고 너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벌하실 거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시범적으로 24시간 cctv를 돌렸다. 그런데 그 선거가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공박사 부정선거 어떻게 찾아낸 냐. 아니 선관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해 보니까 사전투표를 7.55% 뻥튀게 해 가지고 37,771표를 그냥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쑤셔 넣어줘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뭡니까 희한한 그래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병나니까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투표지 분류기가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입장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개 수검표를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과 손으로 하는 것보다 분류기가 더 정확합니다. 밤샘 개표의 특성상 사람은 금방 지치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인 접근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면 보고 싶음을 보여준다고 직언을 설득했습니다. 국민이 투표지 불귀를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은 개표장에 도착하기 전에 모두 다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다 조작이 되는 겁니다.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고 그 이후에 무슨 수개표를 하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은 사전투표일 양일사에 완료되고 실물 위조 투표지는 사박 5일사의 선관위에 보관될 때 투입되고 그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사전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는 겁니다. 개표하는 과정에서 전자투표기를 쓰든지 수개표를 하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물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공 박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관위가 남긴 최고의 최후의 최악의 부정선거 증거물이 뭡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있는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자료입니다. 그게 최종 범죄 결과물인 겁니다. 그거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범죄에 관여했던 사람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뭐죠 선거 부정 증거물들을 당당하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지금 홈페이지 내리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다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숫자를 조작한 것은 다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에 투입한 것은 지금 투표함을 여러분들 다 파시에 소각해버렸으니까 법정 유효시간이 끝났으니까 없다 이렇게 그냥 잡아 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숫자 조작한 건 잡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용빈 씨가 판사를 오래 해가지고 숫자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북대 나왔으니까 수학 증석도 공부 잘했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너희 인간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내 함께 그냥 짐승처럼 보이는 거다.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당당하게 여러분도 올려놨는데 무슨 선관위 직원들이 무슨 조작이 안 된다고 에라 인간들아. 너희는 짐승이다 짐승. 너희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창피한 거다.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에서 선거란 것이 뭔가 표 찍고 뭡니까. 그냥 표 세는 거 하나 이런 제도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몇 년간 투쟁을 해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한국의 보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의 보수는 다 망한 겁니다. 이번 선거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하는데 왜 이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안 찍겠다고 저렇게 발부등을 치는 겁니까. 그 인간들은 사람들에게 걸른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반지승이고 반이성인지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해줘도 조작 안 했다고 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투표관리관 사전투표용제 직접 날인을 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큰 문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빈이 이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몰리는 도심에서는 지금도 몇백 명이 줄여서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관리관은 단순히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도장을 직접 찍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식은 걸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정신나간 인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법대 출신들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 짓겠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법대 출신들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선거부정 은폐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여러분들 임명을 받아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는 인간들이나 벌 받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그 인간들이 다 벌을 받을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는데 서울법대 출신들이 합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큰 문제인데 사람이 몰리는 도심에 지금도 몇백 명이 줄을 써서 투표합니다. 투표관리는 단순히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면 도장을 직접 찍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선거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정선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탄하겠는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찍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나라가 돼가지고 나는 완전히 포기 상태는 포기. 야 이게 인간들은 그냥 짐승들하고 같이 사는 게 낫지. 그냥 짐승들은 그래도 순응하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울법대 나고 여러분들 뭐죠. 사법부에서 요지까지 올라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임명을 받은 김용빈이 하는 이야기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이야 이거 뭐 정말 참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데이터 전수분석을 보면 jrh님이 작성해가지고 전국을 다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탄만 누르면 어디서 여러분들 다 조작했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2017년에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기에 25개 선거구 전부에서 뭡니까. 더불당은 관내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를 압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불당에게 표를 다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위조 사전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더불당 후보한테 선거구마다 다 몇만 표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도 나라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이걸 보고도 선관위가 절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김용민인 겁니다. 이걸 보고도 선관위 이름 손을 들어준 사람이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과 민유숙 같은 그런 사람 대법관들인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얼마나 쑤셔 넣어줄게 7.03 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쑤셔 넣는 방법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제2아 전문가 이런 분석을 다 해가지고 서울 종로에서는 여러분들 몇 표입니까. 9장당 1장을 문재인 여러분에게 가짜 투표율을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종로구에 3862표를 더해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2.89% 뻥튀개가 2020년에는 이재명표 가짜 투표율을 한 장씩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10.47%의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세상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노예 제도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링컨의 여러분들 노예해방이 없었으면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는 존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부에 그렇게 사악한 제도를 유지한 채 여러분들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 무역을 통해서 그 막대한 여러분들 이익을 누리던 영국이 양심적인 인물과 여러분들 이런 교계 사람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노예 제도를 철폐시켰기 때문에 대형제국에 근사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노예 제도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 사악한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 투표 조작 제도를 그냥 묻고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공박사님이랑 열심히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회의되면 좋고 아니면 뭐 그냥 살죠.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뭐 어떻든 간에 오늘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선관위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야합해가지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안 거니까 그냥 뭐 다 한 패거리가 된 거죠. 정말 뻔뻔하네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말을 하고 사냐. 집에 가면 그래도 아버지라고 폼 잡을 거 아닙니까. 좌우합작입니다. 좌우합작. 한쪽은 저지르고 한쪽은 은폐해 주고. 그러니까 뭐 국힘당이라는 그 당을 보면은 그냥 그러잖아요. 좌우합작당이구나.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